사람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들을 우리는 라이징 스타라 칭한다. 이번 주 라이징 스타 주인공은? 안녕하세요. 이번 주 라이징 스타 주인공은 바로 저 토니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한민국 원조 아이돌 그룹 H.O.T의 토니안. 스타의 파 출신 멤버이자 비공제품의 외모로 데뷔 직후부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. 요즘엔 능력 있는 CEO로도 인정받고 있죠. 왜 눈값이에요? 김제대 이후 예능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니안이 이번 주 라이징 스타의 주인공인데요.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인 수많은 팬들.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토스트가 토니안 씨였습니다. 역시 등장부터 남다르죠? 콘서트 준비하셨나 봐요. 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바로 이 단어하면 제가 떠오르죠. 이번 타이틀 제목은 바로 탑스타입니다. 아, 탑스타. 토니안 씨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수시가 탑스타가 이번 타이틀곡의 제국이라고요. 여러분의 노래 부끄러움이시죠? 여러분의 노래 부끄러움. 여러분의 노래 부끄러움. 팬들의 뜨거운 희생과 기대 속에 드디어 탑스타의 무대가 시작됐는데요. 시작부터 경쾌한 리듬으로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 노래. 다시 싸이 씨가 작사,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. 요요요요요요. 앙증맞고 귀여운 댄스는 올 봄 가요계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. 다들 미리미리 연습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렇게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우리 투세장님 이번 앨범 대방대방을 팍팍 듣는데요. 안무 정말 멋져요.